조계종 제36대 총무원장에 당선된 원행스님 인준을 논의할 원로회의가 오늘 오후 2시에 열립니다. 조계종 최고의결기구 원로회의가 오늘 오후 2시 회의를 열고 조계종 36대 총무원장에 선출된 원행스님 인준 여부를 결정합니다. 총무원장 인준은 제적 원로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합니다. 현재 조계종 원로의원은 23명입니다. 원행스님은 지난달 28일 선거에서 선거인단 318명 중 315명이 투표한 가운데 235표를 얻어 74% 지지율로 조계종 제36대 총무원장에 당선됐습니다.